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셨어요? 네, 저 괜찮아요. 오늘 너무 꼭꼭 갔었는데 괜찮아요. 사랑해요. 너무 보고 싶어요. 아프게 마세요. 제가 손바드 피칭이 금방 있어서 드라이브 때 갔어요. 드라이브 때 드라이브 때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. 다행이에요. 감사합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아침에 불편해서 죄송해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이렇게 비오는데 너무 조심해서 수고하세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건강하세요. 아프지 마세요. 들어가세요. 잘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